아 까미 견주님 오늘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까미 견주님 아버님 오셨을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비가 와서 아이들이 실내에 좀 들어가 있었구요 조용한 가운데 지금 이제 여기 상주견들하고 인사 좀 나누고 있는 중이구요 이따가 아마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조금 내도 비와서 애들 급하게 좀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번 호텔링은 아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을 듯 합니다 뭐 까미가 요즘 조금 짖고 그러는 것도 말씀 들었거든요 여기 친구들하고 놀고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 좀 나아질 거에요 너무 염려 마시고 우선은 지금 까미랑 친구들하고 좀 비 오기 전까지 같이 놀게 하다가 이따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